홍보가 목적이잖아. 그렇지. 우리 노래 버스팅을 하는 거야. 태원도 광장에서 우디 싸가지였대! 남의 동생의 아버지한테 우디 형님이라고 지금! 설마 아직까지 어색하겠어요? 네, 어색합니다.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가. 누나 친구가 꼭 러비티여야 돼? 러비티 중에 남자도 있잖아! 더 이상 민희 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판 났어요, 지금. 렛츠고!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크래비티 청문회! 아 잠깐만요.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약간 진지하게 가야지. 저희 오늘 진지하게 엄든진, 엄든진 원래 현수막 경축 청문회 이런 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청문회를 출력. 오늘 청문회가 축제니? 그런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뭔지 모르셔야. 청문회 무대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또 원진이 형이 큰 공을 쌓았죠. 민이와 앨런이 형이 어색하다. 그러니까. 어색한 사이다. 우리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어색해. 그러니까. 시작! 어? 앨런이 형 소심해줬어요. 안 때려요. 사이 길이가 다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짝 어색한 길이 느껴지는 건 저뿐이에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진이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네가 선동해서 시작한 거잖아 지금. 아니 딱 보기 어려워. 해명하세요. 딱 보기 어색하잖아요.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러비티드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다 같이 해보자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거야 그거야. 오늘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제가 감히 예상해보는. 네 오늘 모든 비밀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의견 충돌.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이거야. 뭐예요? A, B 팀이 나누잖아. 근데 내가 B 팀이야. 근데 난 A 의견이 맞다 생각해. 그래도 B 의견에 서야 돼.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 팀 뽑기가 가장 중요하겠다. 오케이 이거 바로바로 뽑자. 일단 말 못하는 사람들이랑만 안 되면 돼. 뭔지 알지? 너가 생각하는, 너가 생각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 뽑으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다른 팀이었으면 좋겠다. 아 나부터 안 뽑을래. 너부터 뽑아. 형 좀 먼저 뽑아. 나 태혜랑 팀하고 싶어. 야 근데 이거 랜덤이잖아 어차피. 그니까 랜덤이야. 그냥 해. 그러면 말 잘하는 내가 먼저 뽑을게. 오 B 팀. B 팀. 나 B 팀 해야겠다. 아 이거 봐. 앨런 형이랑 미리 거리 두는 거 봐. 뭐가. 뭐야 이게. 아 우선 강민이 있는 것부터 끝났어. 어색해. 너무 추워. 나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팀이 나뉘냐.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 너무 좋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앨런과 미니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함을 느꼈단 원진. 실제 앨런과 미니는 A. 야 저기 어색한 사이다. 어색하지 않은 사이다. 야 나는 반대 추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색한 사이여야만 해. 야 저기가 이겼다 이거 그냥 주자. 이미 이겼네. 이거 뭐 해명할 게 있냐. 아니야 어색하지 않은 사이야. 아니야 어색해. 내가 봤을 때. 엘런과 미니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왜죠? 이유는 저희가 같은 숙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밥을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 분이서 먹으니까 못 봤겠지. 네? 두 분이서 밥 먹으니까 못 봤겠지. 왜 마음 바뀌어요? 형 우리 동의해야 돼 동의. 그러네. 형은 어색해야 된다고. 맞아 우리 어색해. 오히려 더 편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 그게 진짜 찐친의 사이다. 편한 사이라면 어느 한쪽에서 먼저 오늘 밥 먹을래? 같이 밥 먹을래? 무조건 나옵니다. 저 보십시오. 항상 먼저 밥 먹자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각 분들한테? 저한테 말 안 하던데요? 두 분이 지금 몇 년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설마 아직까지 어색하겠어요? 네 어색합니다. 이 두 분 지금 여기 공기 안 느껴지십니까?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옆에서.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안 어색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한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제가 한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원진이가 게임할 때 어색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어색하지 않은 멤버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칙도 하고 둘이 어색해서 어떻게 했냐 서로 공격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둘이 그냥 이랬어요. 서로 안 다칠까 봐 걱정하면서 친한 사이끼리 안 다칠까 봐 걱정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색합니다. 인정. 본제가 어색해요. 오? 앨런이 형 어떻게 생각해요? 앨런 씨는 아니 주장을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야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어색한 거야. 그래요? 지금이 나는 이 눈치 보는 게 눈치 보는 게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어색해 보여. 안 어색해 딱 하고. 이 상황 이 길이 어떡할 겁니까? 둘이 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 어색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없어 없어. 어색하니까. 근데 진짜 궁금한데 한 적 있어? 일단 우리는 뭐 같이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 거는 2년 전이야. 라이브. 2년 전 라이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확실히 나중에 러비티가 끌어올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예능이잖아. 예능이에요? 예능입니다. 방방 봐 방방 봐. 그러면 우리가 또 판단해보는 방법이 있네. 뭐죠?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주인공 앨런 씨 오시겠습니다. 왜 왜 왜 왜 왜 웨딩 노래를 불러? 민희야 어느 쪽 얼굴이 이뻐? 저 왼쪽이긴 한데 형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얘도 좋아하죠? 이거 보세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맞어? 민희야 어느 쪽 얼굴이 이뻐? 근데 원래 앨런이 형은 안 친한 사이면 이런 말조차 걸 수가 없어. 그래 말도 안 걸어 이 형. 아니야 앨런이 형 어디 가든 다 말 잘 걸어. 준비 10초 갑니다. 시작! 시작!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편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였다. 20초 안 갑니다. 10초 안 가고 저리 가고 밀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왜냐? 어색하기 때문에 안 어색해 보이려고 20초를 버틴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A랑 B 최고의 변론 한 번씩 하고 이제 배심원분들한테 맡깁시다. 먼저 A. 또 우리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계시는 매니저님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랑 앨런이 형이 자주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벌칙이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싫어요. 사이를 그렇게 갈라두고 싶습니까? 방송을 위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말한 이유가 이 계기로 두 분이서 조금 더 가깝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 거지. 그쵸. 두 분의 사이를 갈라놓으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알겠고요. 이제 B 최고의 변론. 지금 5, 6년째 보고 있고 가족보다 솔직히 더 자주 보는 사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그냥 보내. 어색하다? 어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너무 부풀려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정도 사이 아니죠? 그 정도 아닌데 진짜? 맞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배심원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잘 들으셨죠? A는 어색한 사이다. B는 어색하지 않은 사이다. 원하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잘 모르시네! 어색한 사이라고? 그렇지. B 누구야? 가운데 누구야? B 누구야? B 누구야? 가운데 누구야? 확인하면 안 되죠. 이거 완전 6명 투표인데. 아니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배심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렸으니까. 어색하지 않은 사이다를 들어주신 저희 배심원분. 가운데 분. 어 일단 맨날 가끔씩 숙소 갈 때가 있는데. 네. 그때 가끔씩 미희가 이제 항상 컴퓨터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쵸. 정말 누구에게도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그쵸 그쵸. 항상 그냥 저한테 와도 인사만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딱히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 님과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했거든요? 나도. 그래 보였나 봐요. 아니 그러면 오늘 저희 같이 밥을 먹죠. 우리 더 노력해야지. 근데 러비티는 이제 더 못 느꼈을 거야. 왜냐면 우리 친하니까. 맞아. 밥 먹자. 오늘 밥 먹고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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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뭔데. 잠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세림이 형. 자꾸 그쪽에 현옥 대지 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경고해요. 아니 세림이 형한테 왜 그래. 세림이 형 그냥 순수한 거야 형 잘하고 있어요. 아니 원진이가 말을 잘해.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볼까요? 민희는 그 여자친구는 있니? 어? 아 맞다 너. 아니 나는 친구가 남자 밖에 없어. 너 없어? 민희 없어? 나도 있는데. 형 너 있지 정도. 쇼 시간으로 막. 나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몰라. 몰라 민희가 몰라 지금. 나의 여자친구 러비티. 나의 소녀 러비티. 내가 많이 사랑해. 민희가 정모 형준이 센스가 없다. 아.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한 게.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 거야? 나는 이제 너가 잘못했다. 너랑. 그게 맞아 형이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형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지. 아니야. 왜 그랬어? 아니야. 잘 못한 적이 없어. 잘 못한 적이 없어. 민희가 센스 부족했어. 민희가 상관이 부족했어. 이거는 민희가 잘못했지. 지금 비티파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없다고 한 건 민희의 센스가 없었던 거 같아.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민희 형이 혼자 있었어. 그거를 못 알아챘다? 센스가 없는 게 맞아. 근데 거기서 그거를 감싸줄 팀원들이 있잖아. 팀원이 왜 있어? 실수를 감싸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 시키고 근데 옆에서 모두가 알아챘었음에도 너 한 번 어? 너 한 번 어디 한 번 어? 센스 없는 애 돼봐요. 뭐 돼봐라? 봐봐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산증인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산증인. 재중 선배님께서 민희는 여자친구가 있어? 하고 민희한테 단독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재중 선배님의 말을 끊고 들어갈 수 있죠? 저였다면요. 네. 거기서 민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바로 민희야 있잖아. 우리 러비티 아 러비티까지 안 해도 돼.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우리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이 정도만 얘기해줬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정모 형준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이 있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충분히 눈치를 챘었어야죠. 세 명 중에 두 명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잘못입니까? 한 명이 잘못입니까? 저는 소수의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린 뭐 누가 알려줘서 알았습니까? 저희도 센스 있게 한 거예요. 순발력은. 그렇죠. 근데 우리 민희 형이 센스가 없는 거 모두가 알잖아요. 그니까요. 부족했네요. 그니까 민희가 부족했네요. 그렇겠네. 맞네요. 그쪽도 알고 있었네요. 더 들을 것도 없네요. 어. 더 들을 것 때문에. 재중 선배님 민희는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순발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송을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민희 형은 순발력이 넘쳤던 거죠.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없으니까 없다고 잘못한 게 왜? 너 지금 그 행동이 지금 순발력이랑 센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9명이 단체로 나간 예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3명이서 나갔을 때는 그러면 더더욱 순발력 있게 행동을 했었어야죠. 센스 있는 두 명이 한 명을 더 이렇게 잘 챙겨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해를 못했어. 봐봐 이렇게 센스가 없나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아직도 저 주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주제를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센스를 테스트하는 간단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호러, 공포, 엔행시는 히포크라테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러브. 민희 씨부터 가볼까요? 민희 씨부터. A. 민희의 순발력이 부족하다. 가장 쉬운 걸로 가자. 가장 쉬운 걸로. 말이 무조건 될 법한 걸로. 말이 무조건 될 법한 걸로. 호러 어때 호러. 아 호러. 공포. 호러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무서워하면 되잖아. 호러. 호러. 공포. 오 센스 있네 호러. 에밍이 씨는. 마일런. 마일런. 마. 마지막으로. 엘. 앨런이 형이랑 함께. 무서워.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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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냥. 정모 씨 갑니다. 센스 없는 정모. 센스 있게 해줄게요. 주전인 로맨스. 엔행 씨는 히포크라테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히. 히. 히히히히히히. 다 끝났습니다. 나 호러. 나 호러. 나 호러. 무서워. 나 왜. 나 방금 굉장히 설렜는데. 나 방금 굉장히 설렜어. 포. 포고만 있어도 설레요. 크. 크래비티에서 너무 좋아요 당신과. 라. 나랑 같이 놀러 갈래요? 태. 태. 태형이는 버리고 가죠?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스타쉽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니 스타쉽이 왜 껴. 갑자기 여기서 스타쉽이 왜 껴. 자 우리 형준 씨. 형준 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씨는 비교적 쉬운 걸로. 못 해야 돼. 자 그럼 주제는. 공상과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다. 공상과학.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엔행 씨. 어떤 단어 혹시 원하세요? 인터스텔라로 가죠. 인터스텔라. 인. 인터스텔라. 터. 터미네이터. 스. 와우. 스. 와우. 와우. 스키. 와우. 태. 태형이. 와우. 공상과학 그 자체잖아요. 와우. 라면 먹자. 와우. 우주에서 터미네이터가. 진짜 SF랑 관련이 1도 없네. 진짜 센스가 없다. 관련 없게 해서 웃기잖아요. 얼마나 센스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재미도 없었어요. 기지도 않았는데. 야. 테리인데 태형이가 나왔어. 왜 이렇게 웃겨? 오케이. 원진이 갑시다. 원진이 가자. 원진이 형을 로맨스로 로맨스로 러비티. 러비티. 오. 하나 둘 셋.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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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 비. 비가 내리던 그날. 티.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티. 처음 당신을 본 그 순간. 저는 한 번에 느끼고 말았죠. 티. 당신과는 제 영혼을 바칠 수 있게. 제 영혼을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당신과 영혼을 함께 한다면. 저는. 뭐야. 그 매일 매일. 한순간 빠짐없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왜냐.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티. 당신 뿐이에요. 티.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티. 감히. 어떻게 끝나. 부. 티. 티악을 드리겠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눈, 티악을. 센스 넘치네. 확실히 센스가 있다. 난 저렇게 못해.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거기 뭐냐. 방송에 나갔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순발력이 좋았다면. 인간은 누구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실수를 하죠. 그리고 민이 형이 여자친구 없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민이 형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옆에서 멤버들이 덮어줄 수 있었지만. 멤버가 하지 못했다. 아니죠. 실수가 거듭되면 그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그거 왜 실수. 아니 그거 왜 실수라고 생각하지? 여자친구 없잖아. 없죠. 없는 거 맞잖아.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꼭 러비티여야 돼? 러비티 중에 남자도 있잖아. 맞네.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았다니까요. 순발력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그냥 센스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하고 배심원들한테 평가를 맡깁시다. A씨. A 최후의 변론 해주세요. 민이는 순발력이 부족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조용히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최후의 변론 하실 건가요? 원진이가 하나도 더 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친구를 딱 떠올렸을 때 러비티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민이씨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일단 형준씨 최후의 변론 해주세요. 센스가 없대요. 형 센스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센스 없는 건 센스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A 러비티를 생각하지 못한 민이의 순발력이 부족하다. 하면 A 들어주시고 B 에 센스 없다. 하면 저 틀어주세요. 뭔 소리야. 그냥 숫자를 안 알려주는 거야? 러비티 힌트를 주지 않은 정모형준이 센스가 없다. B 손 들어오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와우. 이겼다. 1대1. A를 든 러비티미니의 순발력이 부족하다라고 든 매니저님.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 미니는 그냥 당장만 생각하고 툭 내뱉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까 어색한 매니저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오늘 끝나고. 자 다음. 자 그러면 형준, 정모가 센스가 없다라고 들으신 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원래 A였는데 네. 정모씨가 네. 아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어 자꾸 저를 필요차게 만들더라고요. 아 정모야 센스가 너무 없었다. 아 그냥 조용히 있어. 이따 꽃빵이나 먹어. 근데 정모 형준이 센스가 없었다는데 그러면 형준이 있었어요? 이건 맞아 센스가 없다고.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진짜 구질구질하다. 궁금해서. 귀엽잖아.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크래비티 숙소 이삿날 숙소에 찾아온 원진의 아버지에게 정모는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A.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B.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 어디 싸가지 없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오르당머리 없게. 대한민국 유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디 싸가지 없게. 남의 동생이 아버지한테 우디 형님이라고 죽게. 아 근데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원진이 형 아버님께서 직접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맞아. 불러달라. 우리 아빠가 먼저 형님이랑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케케오토기로 증거가 있어요. 형님이랑 불러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신입 어비티들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상황 설명을 좀 해주자면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원진이 집도 놀러가고 아버님이랑도 놀고 게임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냥 형이라 불러라. 형님이라 불러라.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집에 놀러 오신데 제가 형님 하고 딱 불러드렸어요. 그때 엄청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개인 케케오톡으로 고맙다. 형님이라 불러줘서 더 친해진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더 들을 게 있냐? 그러니까 센스껏 그럴 때는 하라고 하셔도. 방금 논제 때 저 센스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센스가 없네요. 괜찮네? 아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도 예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외인 대상인 게 우리 아빠예요. 예외인 대상인겠죠? 맞아. 우리 아빠가 좀 어려요. 어려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정신 연령이 어리시다 보니까. 아 이거 아들이 잘못됐네. 부려자야. 부려잖아 진짜. 자기 아빠를 깎아내리냐. 자기 아빠를 부려. 정신 연령이 나가네. 우리 아빠가 그렇다는데 왜? 반박할 거야? 우리는 할 말 없긴 해. 반박할 거야? 근데 여기서 혹시 원진이 형 아버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멤버 있어요? 저도 형님이라 불러요. 나도. 나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형님이라고는 안. 그 정도 사이인 거죠. 나도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애초에 원진이 형 본인조차도 아버님을 형님이라 안 부르시잖아요. 아니 그럼 아버님한테 어떻게 형님이라고. 진짜 아빠잖아. 진짜 아빠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버님이라 해야죠. 보르덕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아빠? 근데 이거에 대한 경험담이 제가 정확히 있어요. 제가 원진이 되게 자주 갔잖아요. 그 사건 알아야죠. 제가 한 20번 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버님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셔서. 야 우리가 남이냐? 너 왜 그렇게 불러? 아빠 자꾸 그러면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계속 서운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형님은 좀 그렇고 아빠는 어때요? 아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죠.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어 미안해. 물어보셨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빠 한 명이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양심적으로. 우리 아빠한테 미안했어요. 야 이거 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타임 타임. 원진이 아버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우빈이 형한테 가서 형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 와 나는 나는 바로 가서 너 이 자식! 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말해요. 우리 아빠 지금 전화 찬스 쓸까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전화 걸어서 형님이라고 해도 받아주실걸? 기다려봐. 자! 야 그러면 정모가 형님이라 하지 말고 아버.. 아버님이라고 해보자. 야 나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아니 자 아버님이라 했는데 서운하다 하면 인정. 어 인정. 정모. 마이크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형님 저 민입니다. 아빠. 아빠 나 원진인데 형님이랑 안 부르면 좀 서운하지? 아니 사장님이 형님 정모입니다. 형님 정모입니다. 수원하시죠 형님 일을 안 하면 웬일 집이야? 심심해? 보고 싶었어요 형님. 아이씨 보고 싶으면 마이크 전화 질을 한 번 부끄럽게 해. 형님 다음에 아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아빠 저 형준 있네요. 응. 아 지금 촬영 중이었어요. 촬영? 네. 네. 자 안녕. 메모 소지도 나가?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진이 아빠입니다. 빵이다. 너도 형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넌 아버님이라고 했다 네가. 이거 보세요. 형님 형님. 형님이라 해야 되는데. 저번에 형님께서 제가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셨죠. 그럼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셨죠 형님께서. 그럼 그런 거라고. 이러셨다 형. 아니 눈치가 너무 좋으시다. 방송이란 걸 듣자마자 바로. 일단 알겠어 아빠 나중에 또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잘 판났어요 지금. 원진이 형이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최후의 변론. A. 최후의 변론만 해주세요. 이거 이거 20년 살아온 아드님께서.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전화로도 확인이 되셨겠지만. 네. 불러도 됩니다. 러비티 여러분. 다 형님이라 부르세요. 상관없습니다. 방송 중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눈치를 채시고. 바로 그걸 언급을 바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원진이 편을 딱 들어주시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정말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형님이라 부르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심원분들. A. 불러도 된다. B.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쿨해. 예씨. 쿨해. 이게 전배죠. 바꾸면 안 돼요 우리 A로 가자. 야 이거 아드를 부정할 수 없다 이게. 그래요 이거는 저희 아빠가 허락을 했는데.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어 저도 원래 피웠는데. 아버님 전화 통화하고 나서. 아 아. 작성인 거여서. 처음에. 형님이랑 먼저 했을 때 약간 머뭇거림 없이 바로 반응이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찐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비록 저런 뭐냐 이거. 청문회? 저것 때문에 이제 부정을 했지만은. 저희도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진이 아버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저희 아홉 명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청문회만 아니었으면 저는 런이 형이랑 굉장히 친하겠죠. 아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스코어가 2대1로 저희 B팀이 졌죠?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밖에서 반팔 입고 안무 영상 찍는 거 어때요? 밖에서 반팔 입고 5인 버전 레디올 나축. 아 좀 창피한 거 했으면 좋겠는데 창피한 거. 뭐 괜찮은 거 없을 거? 아니면 천우 형 앞에서 진동 춤 섹시 댄스 추기. 아 그거 내가 이러잖아. 아 깜짝이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청문회에 맞는 수준 높은 벌칙이 뭐가 있을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벌칙을 처음 받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복수를 해야 됩니다. 강한 걸 시켜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좋아. 벌칙을 곰곰이 생명을 해 봤는데 엄마 노래 벌칙 쪽에 어. 우리가 부산을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뭔가 뭘 하시면 좋겠어. 입수? 근데 지금 입수하면은 안 돼. 아 눈치? 홍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노래 버스킹을 한 거야. 오오오! 그 회원의 광장에서 오오! 우리 노래가 굳이 아니더라도 아오오. 버스킹처럼 그냥 노래를 부른다. 기별을 추는데 다수파를. 그거로 라이브 스피빙까지 하는 거 같아. 오! 라이브 앤 버스킹. 어 라이브 앤 버스킹. 우리는 윗떡 먹으면서 윗떡 먹으면서 머리도 간절하게 하는 거 같아. 오케이!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사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벌칙 주셔서. 난 버스킹 이런 스타일 아니란 말이야. 너무 부끄러워요. 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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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이. 욕떡. 그리고 크래비티 구독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유아홍의 축복! 자리에 Xi Jinping. 저희 크래비티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트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아 근데 우리 어차피 벌칙 안 걸릴 거잖아 아 저걸 어떻게 해 야 그냥 뽑아서 대장하면 안 돼? 아 진짜 장난치지 마! 한 번 더! 아 피면 안 돼 피면 안 돼 왜 이렇게는 어떻게 해? 괜찮아요